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뭐, 남쪽에 대해서? 무시하지 말라요 별이 달아, 알도 못 나는 오리 새끼 오리가 알을 못 낳아? 무슨 문제가 있는지 번식이 잘 안 됐나 말입니다 알도 까고 새끼는 낳아야 농장이 번성할 건데 내가 제대로 찾아왔구만 내가 축산학과 교배 전문이거든? 번식 성공률을 높이려면 분위기가 중요해요 분위기요? 사생활을 존중해줘야 돼 칸막이도 쳐주고 조명도 무드있게 켜주고 음악 같은 거 있으면 더 좋아 사랑 노래 같은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바로 저 노래입니다 작은 파리 1,2,12,22,23,24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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25,24,24,24,özКак 영철 동무! 잘 있었네? 근데 이 꼰사미는 누가? 이번에 농장관리 전담병으로 새로 배치된 최혜정남 동무입니다. 두 분 인사하시라요. 여행을 하사미 분단 사 려를. 나의 북, 북, 왼쪽. 그 가운데 한국의 회사를 빛된 것은 몇 번이 나올까요? 거기에 빠르게 돌아가. 33번이네요. 6억 원의 룩? 경병장비! 마사카, 그게 한국의 로또 문장에 부지착! 맞잖아! 그니까 내 거야, 빨대란치! 이 종이촌갈이 주인이 어디있네. 57억 로또가 부계했다 이거지 그 로또 어차피 갖고 있어봐야 당신들 찾지도 못해 거지려まくった 고총の末에 나ぜか 남북の兵隊を交換することに 희密の異文化交流 開幕 반응이 안 좋아 이럴 때 남조선에서 쓰는 말은 번달번중은 뭡니까 동물의 익함은 정말 충동이야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치면 된장 바르면 되지 베또나무대! 넘버1 대힛! 저 집에 가고 싶다고요 비상사탠가... 저는 동물 신부가 발견됐습니다 고인인! 유저우인! 우라길이인! 이 새끼야! 누구냐고! 그한테 공부할 수 있다! 하다시서 6억엔은... 다카락구지의 부지착! 1도 도전구지가飛んでいきました 반전이 있었고! 반전이 있었어!